어프로치 샷을 할 때 풀스윙을 해도 거리가 안 나간다고 하는데요. 풀스윙을 해도 20에서 30미터만 가기 때문에 50에서 70미터 나올 때 긴장되고 떨린다고 하네요.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20대 골퍼 강민진 님이고요. 우리가 강민진 님을 보면 강민진 님은 스윙을 보면 스윙이 참 좋으네? 이렇게 나와요. 폼이. 그런데 왜 지금 피칭웨즈나 A웨즈를 가지고 어프로치를 사실 3쿼터 스윙하거든요. 70미터, 50미터에서 70미터 치면 피칭웨즈를 친다면 본인이 한 75% 스윙을 하는 건데 지금 75% 스윙이 안 되고 풀스윙이 돼요. 왜냐하면 안 가니까. 그리고 안 가니까 크게 들었다 치거든요. 저게 사실 드라이버 스윙이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? 지금 어프로치가. 그런데 안 가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어프로치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게 이걸 솔이라 그래요. 그리고 여기를 리딩웨즈라고 합니다. 앞부분을. 이 페이스 앞부분에 나오는 부분은 이 리딩웨즈고 이 뒷부분을 바운스라고 합니다. 이 바운스의 어프로치는 어떤 샷을 해야 되느냐? 벙크샷이나 그다음에 프로들이 어프로치를 할 때 띄워서 이렇게 탁 세우는 로브샷을 한다는 거죠. 맞아요. 이런 샷을 할 때 사실 바운스로 공을 치게 돼요. 프로 선수는. 그런데 나머지 예를 들어서 70%, 80% 정도의 프로도 스윙으로 공을 칠 때는 다 리딩웨즈가 들어가야 됩니다. 그게 뭐냐면 샷을 딱. 아까 제가 아이언 샷이 로프트가 세워져서 맞아야 된다 할 때 이렇게 맞아야 된다 했잖아요. 그렇죠. 눌려서 맞아야 된다. 56도도 이런 기분으로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맞는 거예요. 그래서 아마추어 골프가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짧은 어프로치를 할 때는 이 바운스를 제가 오픈해서요. 이 바운스로 공을 다 칩니다. 그럼 공이 아주 연하게 가거든요. 그런데 이제 공을 내가 6, 70mm 친다면 공이 1에 맞아야 돼요. 이렇게. 이렇게 맞아야 공이 빵 갑니다. 그래서 그 공을 전부 지금 보니까 다 이렇게 치고 계세요. 그래서 어떤 연습을 하시냐면요. 이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. 그러면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 보면 공에다가 그립 하나 뒤에다가 공을 놓습니다. 그래서 맞을 때 체중도 왼발에 두고 아까 저 아이언샷 7번이나 5번이나 다 똑같이 가신다는 분들 왼발에 여기 두지 않습니까? 이렇게 놓고 이 공이 안 맞게 들었다가 그냥 탁 쫙 갑니다. 바로 갑니다. 그래서 제가 그 저희들이 지방에 전국 투어를 하면서 제가 가장 보람이 있고 기뻤던 레슨이 목포에 갔는데 이 왼쪽에 다리가 없으시고 의족을 이렇게 하신 분이 계세요. 이분이 나오시고 골프를 너무 좋아하셔서 의족을 차고 나오셨는데 샌드웨지가 50에서 60, 60m만 가면 소원이 없겠다. 나는 치면 2, 30밖에 안 간다. 아무리 쳐도 그래서 이제 이쪽이 다리가 불편하시니까 체중을 다 이렇게 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 지금 우리 강민지님처럼 이렇게 뒤에 바운스로 맞으니까 아무리 쳐도 공이 안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어드레스를 딱 이렇게 해서 이쪽이 의족이니까 제가 이렇게 체중을 왼쪽에 이렇게 두실 수 있으세요? 했더니 이렇게 탁 해보더니 아 예 됩니다 그냥. 몸 쓰지 마세요. 팔 만들었다가 그냥 내리세요. 70 가는 거예요. 이야 소원을 이루셨네요. 그 자리에서 그냥 그러니까 이분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. 20, 30밖에 안 가던 게 한 방에 그냥 이거 놓고 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가르쳐 드렸어요. 이거 되세요? 했더니 아 이래 할 수 있는데요. 괜찮으세요? 팔만 이렇게 하시면 괜찮으세요? 괜찮다는 거예요. 자 이래놓고 팔만 들었다가 내리세요. 그냥 70 가는 거예요. 이야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강민지님의 고민과 비슷한 고민일 것 같은데 그렇죠. 그게 뭐냐면 맞을 때 제가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맞아서 공이 안 가는 거예요. 아 그렇다면 이제 지금 보니까 안 가니까 막 훌스윙을 막 하잖아요. 아무리 쳐도 안 가요. 그렇지 지금. 그래서 제가 가장 레슨하면서 기쁘던 레슨이 몸이 불편하신 분이 바로 갔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지금 말씀하신 우리 강민지님은 그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